엄마 딸내중 기념으로 내가 이거 먹어봐 선물이 막 이런 컵도 있고 그냥 탕후루 탕후루로 먼저 나 인사동에서 먹어난 거 인사동 네 딸아가 딱 먹어난 거 뭐야 이거 뭐고 어머니가 여기 보자 야 이거 뭐냐 아이고 아이고 이거 뭐냐 야 이건 맛있어 나 이거 먹어보았을게 하나씩 이거 지금 민감 검은 거 지금 뭐고 한번 먹어봐요 맛은 좋다 마녀 이 꺾어질게요 야 이거 이거 먹던 이 이빨 다 나갈 거 아닌가 하나 또 이것도 먹어봐 해서 골고루 먹어야 돼 맛은 좋다 마녀 이가 다 나갈 거다 이거는 청포도 청포도 아 그거 좀 무신거 닮은 거다 샤이 머스켓하고 비슷할 수 있다 응 비슷하다 아 아 아 아 이건 청포도 청포도니까 그런대로 괜찮다 우와 이거는 너무 크다 이게 이거 이거 이름이 뭐고 통귤탕으로 아 통귤탕 아 통귤탕 아 통귤탕 와 이거 이거 한 번에 못 먹으나 두 번에 나눠 먹어야 이렇게 어 싹 쉈 쉈 휴생 57만원 띠 아으 시험 시험 똑같아 아우 시원 무슨 엄마한테 선물도 좀 다른 걸로 주죠? 저는 거 좋으네 이빨 다 나가고 너무너무 시다 왜 단 거 좋아하잖아 단 거 좋아해도 이건 싫어 할머니는 싫어 신 거는 신데 단 거는 또 막 달고 맛있는데 애들이 뭘 이렇게 좋아해요? 이거 막 비싼 데 해라 이거 돈 주먹 난 사먹진 않으켜 선물이나 나가 먹음 주만은 다시는 엄마인데 이거 선물하지 마라 이빨 다 나가 키워 하나씩만 먹으시나 아이들 주라 어제 나 선물은 했주만은 할머니는 어몽은 하나씩만 먹고 아이들 다 주라 아이들 좋아하는 거는 이 괜찮아? 이 좀 괜찮다 이빨이 이때 다 나간 거 담때만은 걔도 괜찮다 와삭와삭할 때쯤은 부서지 그러려면은 괜찮다 잘 먹었죠? 고맙다 안녕 제주 할망 맛있는 거 먹었습니다 뿅 뿅 뿅 뿅 뿅 뿅